아 이게 어떻게 아파트 베란다에요? 와... 들어오세요 와... 좀 좁아요 근데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출연자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유트리 라고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입니다 지금은 이제 무역회사에서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남은 시간에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역학과를 전공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패션 마케팅 쪽 전공을 했어요 단지 회사가 무역회사일 뿐인 거죠? 저희가 오늘 또 노원구에 와 있는데 이쪽에 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사 되게 많이 다녀왔거든요 근데 뭔가 넓은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풀옵션으로 되어있는 집은 별로 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베란다 있는 집 이렇게 찾다보니까 자유도 봐야 되고 그래서 찾다보니까 이제 이쪽에 오게 됐어요 이쪽 동네에 살아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일단은 나쁘진 않아요 먼 것 빼고는 어디서부터 먼 거예요? 저도 강남 쪽이나 저는 회사는 다 강남 쪽이니까 아 강남에서 여기 출퇴근하세요? 너무 멀리 오셨다 아 그쵸 보통은 저는 항상 남쪽에 살았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온 게 처음이어서 그래서 되게 멀어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집에 진심으로 꾸미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쵸 보통은 다 풀옵션으로 되어있는 집이라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미기 힘들어서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아예 그냥 아파트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집이나 그 직전 집들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나 그런 건 좀 있을까요? 장단점은 전집분 집주인이 되게 착하셨어요 아 장점이에요? 아 여기는 안 착하다 여기 집주인 분이 체력 위반을 하셔가지고 좀 마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리모델링을 다 안 해주셨다고? 처음에 집이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여기저기 고장 나있고 이제 그분이 전체 리모델링을 해준다고 해서 보통은 전체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일부러 특약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 타일 전체 교체 그리고 그 주방에 싱크대 인조대리석 상판 그리고 화장실도 제가 양보했어요 아 화장실 그냥 그래 화장실은 됐다 거기 안 찍으면 되지 어 그쵸 화장실 안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좀 혀찬을 받는 편이어서 그래서 화장품에서 찍어야 되는 그런 제품을 받으면 아 이거는 어떻게 찍어? 아 그러네요 그럼 그건 어떻게 찍으셨어요? 정말 안 받았죠 아 정말요? 여기다 막 거울 놓고 어떻게 하면 안 되나? 약간 그런 샤워기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네 그럴 때마다 떠올라서 막 아프지겠네요 그쵸 그러면 집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현관에서 본 모습인데 집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이 옷방이고 세탁실 화장실 그다음에 침실 겸 거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주방 구조입니다 아 제가 현관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 나온 이유가 오늘 집을 딱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여기 문 위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아 네 이거는 그거 아닌가요? 카메라 CCTV? 맞아요 CCTV예요 제가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여기에 선반 하나 뒀거든요 그리고 누가 가져갔어요 아 진짜 택배를? 네 택배를 가져간 게 아니라 선반을 가져갔어요 선반을요? 선반 자체를 그냥 들고 갔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거 누가 들고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CCTV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는 좀 어떠신가요? 딱히 뭐 실무가 없는데 근데 그거에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밖에 있으면은 택배 왔는지 안 왔는지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거 올 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은 아 여기 와 있구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빨리 와야 되는데 그거 왔나 안 왔나 확인할 때 맞아요 그거 너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 집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넓으니까요 평수가 어떻게 돼요? 18평 정도? 아 근데 진짜 우영 언니 전 집도 18평이고 아 그래요? 요즘 딱 뭔가 좀 너무 넓지도 않으면서 딱 좋은 평수 때인가? 혼자 살기가 딱 좋아요 그러면 이 집이 제일 좀 넓은 집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가 제일 넓었어요 아 그러면 여기 혹시 전세, 얼세, 매매 중인가요? 전세 전세인가요? 혹시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2억은 안 돼요 2억 언더 네 한 1억 후반 정도? 알겠습니다 네 이쪽이 주방인데 주방은 좀 약간 어떤 식으로 꾸미시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제가 약간 시골 스타일로 꾸미고 싶었어요 유럽 시골 스타일로 꾸미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제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가리개 같은 거를 이게 원래 여기 문이 있던 건데 제가 그걸 떼서 천으로 가린 거예요 아 문을 떼서 천을 설치를 하신? 네 와 대단하시다 이렇게 직접 그럼 셀프 시공을 하신 건가요? 네 셀프를 했어요 와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럼 이게 첫 인테리어를 직접 해보신 거예요? 이 집이? 그쵸 맞아요 왜냐면 여기 집이 너무 안 예뻐서 그냥 딱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그냥 아예 다 전체로 바꿔버렸어요 와 대단하시다 혹시 이런 거는 일부러 긁으신 건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그쵸? 약간 감성 같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빈티지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위에도 약간 유럽 그런 빈티지 내추럴한 시골 스타일이어서 이제 이렇게 바구니를 딱 그 감성이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러면 냉장고 예쁜 냉장고 한번 열어볼까요? 세상에 냉장고 정리 안 했는데요? 어머 어떡해요 그리고 가끔은 이것도 먹어요 다이어트 도시락인데 그냥 쿠팡에서 주문해서 가끔 먹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아 도시락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요리를 좀 하시는 편이에요? 요리보다는 베이킹도 많이 해요 아 베이킹 오븐이 있어요 여기? 오븐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저는 막 밖에 있는 거 싫어서 다 여기 있어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 전도렌즈 다 있어요 아 가전이 다 여기 있구나 얘는 혹시 가습기인가요? 아니요 밥솥이에요 오 이게 밥솥이에요? 네 오 근데 안 쓴 지 오래된 거 같은데 요새 밥을 잘 안 먹어서 여기서 제일 좋았던 가전이 있을까요? 이 세 개 이거 빼고 다 만들어요 다소 빼고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방 이쪽에서 더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아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 이거 약간 좀 어디 가판대라고 해도 되나? 이게 원래 그 유럽 마켓으로 가면은 되게 이런 바구니에다가 과일 다 쌓아놓고 그러면 되게 예쁘잖아요 원래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름이니까 라면이 있어? 아니 말씀하신 민원 여름이니까 좀 과일이라 야채 그런 거 하면은 뭐 벌레도 생기고 막 그 빨리 좀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겨울였나 컨디터는 아니고 진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쪽 현관 옆에 옷방입니다 이게 좀 지저분해요 여기 전체를 그냥 옷방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옷방이랑 여기 화장품 아 여기서 화장을 하세요? 지금은 너무 더워서 그냥 여기서는 안 하는데 이제 겨울 되면 이쪽에서 화장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액세서리를 이렇게 걸어놓는 건 처음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이거 그래 이 재채를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제가 옛날 좋아하는 뷰티 유튜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따라해놨어요 아 이거를 이제 귀에 꽂는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게 좀 좋아요? 편하잖아요 한 눈에 보이고 딱 제가 원하는 걸 이제 꺼내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근데 요즘은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요 그냥 아 잘 안 쓰세요? 안 써요 이제 뭐 이런 수납도 되게 좋을 거 같아 이거 행거에 달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행거에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다 요즘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여기 서랍은 따로 산 거고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에어컨 틀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아 사실 여기 메인이 진짜 저쪽 베란다 공간이자 네 이쪽은 이제 어떤 컨셉으로 꾸미신 거예요? 빈티지랑 약간 시골 스타일? 그냥 여기저기 섞여가지고 약간 호텔 느낌도 나고 이렇게 하려고 약간 유럽 빈티지 스타일이에요 혹시 이제 영국을 약간 주제로 네네네 맞아요 영국 빈티지 혹시 언제부터 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영국에서 한 2년 정도 살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살았던 집이 그 집의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보고 아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사실 원래는 영국에서 계속 살고 싶었거든요 아 그럴 때는 그냥 그 집 좀 비슷한 집으로 사정이 되는 건데 한국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살고 싶어서 그냥 그 집이랑 좀 비슷한 느낌 어쩐지 아까 이게 영어가 살짝살짝 나올 때 발행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제가 영어 했었어요 아니 그런 뭐 영어 단어도 있잖아요 어쩐지 근데 아까부터 이쪽에 옷을 걸어놓은 거는 이거는 컨셉이에요 컨셉인가요? 그럼 입지는 않으시고 입을 때도 있죠 입을 때도 있는데 보통은 이럴 때는 약간 좀 잔못이나 그런 예쁜 공주 스타일 잔못이라든지 그런 레이스 그런 브라우스를 걸어두는 편이에요 아 저거 되게 근데 이쁘긴 해요 입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주로 어떤 공간인가요? 그냥 둔 거예요 그냥 둔 거? 이 제품은 마케비에서 산 그냥 선반인데 제가 리폼을 따로 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나무색이었고 원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겠네요 없어요 절대 몰라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집이 전체적으로 빈티지 느낌인데 약간 빈티지 집을 꾸미거나 아니면 빈티지 소품을 구할 때 좀 그런 팁이 있을까요? 팁이요? 그냥 딱 이렇게 보이며 사요 그리고 상상을 하죠 저는 이 집 오기 전에 이미 상상을 했어요 어떻게 꾸밀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여기에 뭐 두고 이거 두고 이렇게 해서 미리 이미 한 한 달 전부터 구상을 해요 보통 이런 거 관심이 많으면 이제 그런 걸 되게 많이 보다 보면 이제 뭐 인스타나 그런 거 피드에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떴는데 어 예쁘다 그래서 여기 두면 예쁘겠다 하면 사요 그럼 이 집이 너무 예쁜데 이 집을 꾸밀 때 좀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그 그 그 싱크대 리폼할 때 힘들었어요 그러면 약간 이 집에 좀 아쉬웠던 점 이런 게 좀 아쉬웠다 아쉬운 거는 자세히 보면 안 되는 집이에요 되게 오래된 집이라서 그 30년 넘은 집이라서 그 자세히 보면은 인테리어를 너무 이상한 업체에 맡겨서 문튼 그런 거 봤을 때 쓰갈 때 되게 막 머리카락도 껴 있고 진짜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거 자세히 찍어보실래요? 진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진짜 이거 진짜 허접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옷을 박지 못하는 거 사실 설치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함부로 박을 수가 없어서 설치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세요? 제가 보통 다 여기 앉아 있어요 제가 침대에 잘 안 올라가요 여기서는 이제 영상 편집을 하거나 밥 먹을 때 여기서 뭐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 여기 친구들이 왔을 때는 홈카페 이게 홈카페 존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하이라이트 베란다 와 베란다 너무 예쁘다 아 여기 이 문 이거 격자 이거 제가 따로 붙인 거예요 아 이게 세트가 아니에요? 아니 원래 문은 그냥 진짜 평범한 그런 유리 중문인데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서 그냥 약간 유럽 느낌 나게 이런 격자로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제가 직접 잘라서 붙인 거예요 여기 진짜 아침에 이게 동향이어서 이제 아침 햇살 이렇게 들어올 때 그림자도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림자가 비치면? 네네네 격자 모양으로 이제 그림자가 나오니까 그게 되게 예뻐요 아 그럼 이게 밋밋할 때랑 격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크겠네요 그쵸 그쵸 감성이 완전 달라요 아 대박이다 확실히 감각이 되게 남다르시네요 이제 베란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아파트 베란다예요? 와 들어오세요 와 좀 좁아요 근데 전혀 좁지 않습니다 처음에 베란다를 약간 마당 느낌으로 꾸미겠다라고 네 마당 약간 정원 진짜 그 영국에 있을 때 집마다 다 마당이 있고 다 주택이어서 영국에서부터 정원 얘기하면 되게 유명하니까 보통은 다 꽃들을 많이 키우고 그런데 저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은데 한국에서 조금 힘드니까 베란다였지만 최대한 그런 느낌 살리려고 와 여기가 어떻게 한국 아파트 베란다예요 여기가 대박이다 뭐 하나하나 자랑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기 여기 안쪽에 오면은 여기 약간 수전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어 물이 있네요? 네 여기 물 펌프 하나 달아가지고 물을 계속 나오게끔 아 진짜요? 전기예요 전기 자동으로 계속 제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이거 틀어놔요 저 물 소리 듣기만 해도 맞아요 되게 좋아요 뭔가 그 화원 느낌을 떠올리려면 식물이랑 물 약간 분수대에 있으면 좋겠는데 집에서 여기서 분수대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와 작지만 그래도 구현을 하셨네요 결국에 네 와 대단하시다 막 물이랑 식물 여기는 이제 저는 정원 같은 느낌을 하려면 약간 울타리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철지에 문을 하나 두고 여기 넝쿨 식물 하나 해가지고 여기 타고 올라왔어요 이런 소품들 다 따로 이게 제가 걸어놓은 거예요 아 진짜 대단하신 게 머릿속에 있는 그 디테일 하나하나를 다 구현을 하셨구나 네 저 물부터 해서 울타리 넝쿨 식물 조화롭게 소품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혹시 이렇게 꾸미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 베란다만? 베란다 한 몇 개월 걸렸어요 이쪽 공간에서는 주로 뭘 하시나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여름에는 좀 안 되고 봄 가을 때는 여기 꽃몽을 하면서 여기 앉아서 커피 뭐를 하면서요? 꽃 보면서 몽 때리는 꽃몽 꽃몽? 아 꽃몽 식물몽 하면서 이제 차 마시거나 아 여기 앉아서? 네 여기 한번 앉아보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차 마시고 하는 거 되게 좋아요 아 이거 오리 못 봤는데 너무 귀엽다 그렇죠 아니 이거 식물 안고 있는 거예요 오리가? 그러니까 뭔가 흉동점을 주기 위해서 물이랑 울타리 동물 신물 다 있으면 진짜 화공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이 공간에 이렇게 있기만 해도 힐링이 될 것 같은데 언제 가장 그렇게 힐링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냥 날씨 좋을 때 주말에 되게 한가할 때는 여기 나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 틀어 놓고 꼭 보면서 커피 한 잔 하는 때 그게 제일 힐링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촬영 어떠셨는지? 재밌네요 제가 사실 집을 엄청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이번 유튜브 촬영 계기로 한번 집을 제대로 자랑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럼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